2.11, 2.12, no more than this, and I was light for light have rate, so I find my right rate, and I'm feeling really good about that. I bet you all you put it all together, so here's the finish to pull, ladies and gentlemen, your winner, Antonio! The finish to pull, ladies and gentlemen, your winner will be the winner. The winner will be the winner. The winner will be the winner. 탑보셜에서 5분 20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위쳐도 없었던 에디고든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부분도 이파로스니어가 완벽하게 일단 에디고든을 압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에디고든을 계속해서 UFC에서 볼 수 있을지도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3연패 받은 에디고든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최근의 행보는 에디고든은 좀 나쁜 상황이고요. 고비닉슨 플레이버스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버테스에 일하는 선수와 에디고든이 8월 9일 정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3경기 안토뇨 카루 주니어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선미션 승리를 잡아내면서 어쨌든 에디고든이 3연패에 빠트리는 카루 주니어의 모습이었습니다. 3경기까지 저희가 함께해 드렸고 잠시 후에 코멘 이벤트가 남아있습니다. 산테하고 펀드리비오와 로렌티라킨의 웰토 코멘트의 한판 대결 상당한 타격전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도든가 pastor 등장 토르 유럽신을 아이스포